희귀 카드 음... 승천도 낮은데 전진하실까 정밀단이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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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프리즘단이여 프리즘단이 알파단이니 오늘도 사회대통합 중가로 채널 아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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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과연 그럴까 아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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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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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스 뭐지? 6강령 전투찬가 놀래 그러면 엄벌마 좀 봐라 육체샹 육체샹 쑤 육체샹 사잇 사잇 이잇 예 사잇은 거꾸로 잃는 거란다 사잇 포컬러 뭐가 좋겠어 장법은 지금 넣을 카드가 아니고 사색 정도 육체수양이 제일 낮겠다 백효성 마음의 옷에 운명 가르기 무해 다 좋은데 화염포션 폭발포션 엑센터 신호등 포션 분화강화가 일바따스 전제 찬가 부채 교훈 쓰기 어려운 카드 줘 리턴은 나름 괜찮지만 제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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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하얏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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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 풍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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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늘 껍다 풍목 관절부수기 오네가이시마스 귀여운 타격 강화를 드리겠습니다 흰 포션 투월 여류 승천도 낮은데 여류 낮을까 없어세요 그냥 먹고 투월 투월 추추추추월 전지 참가 쓰자 어림도 없지 아니네 이게 되네 안될줄 알았는데 당연히 쓸더쓰그 쓸더쓸줄 알았는데 나가볼래 나가보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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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분화 우리 분화 뭐하냐 포션 포션 다 털고 교훈 각보여 포션 다 털고 교훈 각보여 안 돼 강화된건 수비였고 마음의 요새 내변의 평화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 라면 요새 진노 카드 하나 더 줘요 쌍절곤이랑 부채니가 광풍 하나 들고 가야겠다 구상? 구상 나약한 자들이나 쓰는 거 아니야 첨탑의 강자들은 고급 상자를 쓰지 않는다 수비지우자 두번째 광풍 장풍 구상 첨탐 직전 두 번째 광풍 지구 킥 그 위치 삼시엠이 육대를 때리는 거 봐 부급상자를 쓰기 위해선 상태 이상이 핸드에 들어야 되는데 그 전에 적이 죽으면 쓸모가 없죠? 자 쓰레기죠? 회피도야 집에 심판 심판이 진짜 불쌍한 카드인 게 저거 다른 캐릭터 주면은 아이고 감사합니다 웃을 텐데 모아처 카드라서 별 쓸모가 없네 이거 디펙트 주면은 대개 3장씩 넣어다닌다 딱히 연계되는 카드가 없네 지금 1막에서 사색 많이 나왔는데 집에 사색했으면 좋았을 텐데 집에 전투찬가 요렇게 봅시다 룬 괴라미드 괴라미드로 교훈 갖고자 후추 룬 revolution 룬 리 strategy 룬 와우 후추 créer 경각이나 두 번 습관 광풍 서순 불편 경각불 고요함 맹공 고요함 넣을거면은 분화 저거 진노카드나 더 남았으면 넣었을텐데 맹공 넣자 두장을 변화시킵니다 타격 안돼 거대 저맥투성이 진노카드 하나 더 줘요 붕괴 떴다 알파 알파 추월강화 존넘 존넘 쓸까 말까 존넘 꼴랑 구방어 주면서 이드로우라고 음 공중재미 오열 и u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맹공 언벌 안돼 공 돼 지배 지금 큰일 난게 지배랑 찬가랑 알파랑 싸그리 강호되면은 선천으로 말라 죽는다 빨리 저거 지워야돼 이거 교훈이 알파 강호하기 전에 빨리 지워야돼 평가 들고 갈까 디디 디디딘 아 이런 미친 이렇게 된다니까 나중에 미친 알파 알파 이거 아이치 알삭필 알넘약 에러 지배 эта 이정도 지배밑 약간 지배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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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사밑 병폭수월 할까? 아니 뭐 어떻게 해야돼? 병수월? 룬게라미드 병마요가 좋나 병수월이 좋나 전지마요 할거면은 병수월하는게 낫겠지 이거 선천 이렇게 많으면은 엄청 말릴텐데 알파 꺼져 제발 알파 꺼져 제발 전지마요 수 저게 다 빠졌네 진보 카드가 다 빠졌네 진보 카드가 다 빠졌네 저게 다 빠졌네 교훈 회전 룬 피라미드라서 회전 괜찮아보이네 진노 카드좀 더주세요 정신수양 정신수양 저거 사자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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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돈없다 아 알파즈 호스 했구나 잠깐만 수비보다 안좋은 알파즈 호자 호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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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 하하 미친 알파 툴 툴 툴 툴 툴 툴 툴 우엘 까비 툴 전지랑 같이 쓸거 있나 전지 찬가 전지 찬가 왜 이렇게 구덩이 같지 구덩이가 맞기 때문에 안되 강화됐어 전지 전지로 전지 쓰는게 개꿀잼이지 전지 전지 마요 붕괴 어 망함 안 망함 내면의 평화 집에 또 나서 인내넣고 인내랑 집에랑 이렇게 쓸까 기념품 넣고 나중에 바꾸면 가 저승천이라서 잘 나오는 겁니다 저승천이라서 잘 나오는 겁니다 존엄 쓸까 존엄 쓸까 붕괴 쓸까 붕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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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지 붕괴 붕괴 그 다음에 수비나 지우자 저장 대값축 중 인간 K2 분몰 불 명치 달린다 아니 교훈 스스로 강화 좀 하세요 굉장히 이타적인 교훈이네요 대우스 마키나 전지전지 메타오메가 안됩니다 불가능 거대 저맥투성이가 자꾸 나오네 대우스 마키나 합시다 연꽃 명상 카드 몇개나있지 내면의 평화 견갑 끝이야 명상 카드 좀 더 넣어야겠네 명상 좀 더 주십쇼 명상 카드 명상 카드 아 뭐해 왜 왜 그래서 비스터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그래서 뒤처리는 별로 필요가 없어 보이네. 타격 수비나 지우면 되지 않을까. 타혐. 타격을 지워야. 타격 제거는 사명이다. 타격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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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교훈은 스스로 강화 절대 안하네 절대 현실 개척 라그나로크 라그바다중 라그나로 침 라그나라 라그나로 스크를 만들 거예요 가야됩니다 알파 안되요 안되요 불가능 불가능 육체수향하나 더 나은데 차라리 정신수향은 없고싶은데 애초에 명상카드도 별로 없고 드림 개척 아싸 명상카드 명상카드 교훈이 절대로 교훈감화 안하네 신기하네 수리검 떴다 다 죽었다 일진광풍에 수리검까지 아 됐었지 룬괴람이 된다 무료공격파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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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료공격파워 자영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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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쓸만한 호딘 아닌가 어차피 수리검이라서 필요없네 전전지 전전지 평화분해 아 야 왓츠할령 드디어 교훈 내면의 평화 또 나와서 이제 분화 카드가 모자라네 내면의 평화 하나 더 넣을까? 수양을 넣는게 맞나? 수양은 어깨가 모자라 수양의 사람은..? 수양의 시간! 수양의 시간에 맞춰 뵈는 법 수양의 시간을 맞춰주세요 수양의 시간에 맞춰서 아무리 써봐도 전투창가 답이 없다 나는 틀리지 않았어 전투창가는 쓰레기야 저지 치우자 이거 전투창가 뭐 써먹겠다 그러나 이제 집에도 슬금스러웠잖아 화대서 강호할 것도 없다 까까 포션 격분 마지막에 격분이 딱 나오네 격분화도 안 나와서 현실집에 단식 단식형수 하도 안 나와서 이거 만든 줄 알았네 이곳은 시험공 격분 육체생 기계 배전 광풍 우회 광풍 평화 광풍 전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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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할게 없다 그냥 대갑죽이나 할까 왓츠워 겁나 시원해 진짜 너무 쎈데 염원 영혼 방패 선견 지명 양호한 카드들이구만